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데뷔 특강을 맡은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제 2022년 7월이면 소위 말하는 대학생들한테 대입을 해보면 방학달이에요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 중에 보면 취준생도 있고 효학생도 있고 편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대학생들도 굉장히 큰 한 축을 담당하는데 이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방학달의 응시자 수가 팍 이렇게 튀겨버려요 그럼 인원수가 엄청 많은 달에는 보통 실수나 감점폭을 재련하는 데서부터 점수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데뷔 특강으로 오랜만에 데뷔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파트는 펄5입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에 대해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토익이 고루해지고 짜증나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부분에 다른 것도 좀 배우고 싶은데 싶은 경우에 만약에 박혜원 강사의 스타일이 궁금하신 경우 무료로 그걸 검색할 수 있는 툴로는 박혜원 데뷔 특강 혹은 특정 파트가 궁금하시면 박혜원 파트7, 박혜원 파트2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박혜원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노출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최신 거 날짜로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셉이 두 가지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요 파트는 토익 파트로는 파트5인데 스타일이 컨셉 테마가 두 개예요 문법 부분 뾰롱, 어휘 부분 뼈,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클릭하는 이 영상은 문법 감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먼저 화면에 샤자샤샥 문제가 지나가거든? 샤자샤샥 그런데 문제가 되게 빨리 샤자샥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장이나 노트를 펴놓고요 자체적으로 끊어가시면서 시간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끊어가면서 일단 냅다 풀어봅니다 화면에 전환돼서 나오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네, 풀었잖아 근데 이제 풀었는데 이게 문제가 중구난방 섞여져 있는 번호는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왜 이래? 7번 갔다, 110번 갔다, 5번 갔다 왜 저래? 이게 왜 그러냐면 박혜원 강사가 소지하고 박혜원 강사의 이름으로 오픈된 유료 인강들에서 특정 책이나 특정 가안, 특정 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의 문제에서 제일 좋은 거를 혹은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걸 랜덤으로 막 발췌한 거기 때문에 문제의 순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냅다 풀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크지 엄청난 감점을 막자 토익RC 문법 문제편 토익RC에서 문법 문제라고 한다는 건 곧 펄5랑 6에서 사부작사부작 나오는 겁니다 펄7에는 좀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완전 기본적인 문법이 뭔가 털리는 느낌적 느낌이 생기면 토익 도전이 힘든 그런 게 좀 있죠 근데요 문법 문제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한 문법 용어를 다 외우려면 토익이 아닌 문법 시험을 보시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영어 자체의 신의 과정 박사학이 15년 차 뭐 이렇게 하실 거면 토익 같은 아기자기한 시험 보실 때가 아니죠 토익이 어려워져 봤자 본인의 대단한 문법 쪽에 어떤 그런 문법의 집합적 편찬 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죠 제가 문법을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들하고 제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쪽 오류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장난 없어 근데 문제는 잘 풀어요 토익 문제는 근데 토익 문제는 잘 푸는데요 제가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력이 좀 딸려요 예를 들어서 관계절, 형용사절, 명사절, 전명구, 수식구 숨도 안 쉬죠 보자마자 전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막 전명구네 뭐네 수식구네 여기서부터 가로로 이쁘게 묶고 자 이거 난리고요 뭘 날려? 나 눈에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날려? 짜증나 이런 모든 게 짜증나고 관계절, 형용사절, 절절절절 절은 3배 절 밖에 모르는데 너무 짜증나 그리고 이런 완벽한 문법 명어 다 아셔봤자 문제 푸는데 천만 년 걸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용어의 definition을 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서 시중에 있는 모든 문법의 감성을 다 피폐해져 가면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리게 알지만 사기꾼처럼 아는 건 아닌데 정답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990이라는 점수를 한두 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꼴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무장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저한테 문법 용어는 개불 없어요 문법 용어 필요한 것만 저는 하지 어려운 거 학사틱한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요거는 좀 해 요거는 해야 돼 품사 구별은 해야 돼 품사를 미친 듯이 암기하면 토익 문제 문법 문제의 3분의 1이 껌처럼 치워집니다 근데 그 껌처럼 치워지는 쾌속질주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행길이 필요해요 고생고생 생고생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이해가 아니고요 악의 밭이 남기를 해야 돼요 almost easily 품사 뭐예요 아 나 알죠 ly로 끝난 부사 easily 부사 근데 almost도 부사거든 ly 개뿌란버터도 부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부사야? 아무도 설명 안 해줘 조사, 접두어, 뭐가 의지고 이러면 더 이상해 그래서 그냥 얘는 호기심이 아니라요 아 얘 부사, 얘 명사, 얘 명사 꾸미는 형용사 이딴 거는 뽁 지르면 꼭 나오게 외우는 정도의 노력도 안 하시고 숏컷으로만 가려고 난 모든 걸 이해로 간다 이해 안 되는 거 더럽게 많아요 남의 나라 말은 그리고 단수복수 구별은 필수요 책이 하나 있으면 a book 책이 여러 개 있으면 books 나한테 이딴 걸 설명해? 이딴 게 얼마나 사람 비패하게 하게 진짜 이게요 이론은 이거 한 줄인데요 접목이 그렇게 안 돼 문제 풀면 어가 있고 없고 관심이 없어 우리가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명사 똥똥 이거 끄는 거 전치사 주어동사 우왕 이렇게 끄는 거 접속사 뭐 이거 저거 다 꾸미는데 꾸미는 건 미친 듯이 꾸미는데 뭘 이어주진 못해 그냥 수식가로 이스나마나 한 거 저거 부사 근데 이게요 딱 머리에 홀로그램 스티커로 나 오늘 전치사 이렇게 누가 자체발강해서 나오냔 말이지 내가 외워야지 전치사, 접속사, 부사 구별도 품사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7번 귀신 특집전 능동태, 수동태 모르잖아요? 토익 못 봐요 능동태, 수동태 미친 듯이 파지 않으시면 최소 네 문제는 깎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웬만한 문법 문제는 이 1번에서 7번까지가 접목되면 거의 다 풀립니다 거의 다 ING, PP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걸 굳이 중동사, 동명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럴 필요한 가지는 없어요 그냥 ING는 ING고 PP야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막 미친 듯이 한 게 아닌 걸 갖다가 갑자기 막 때리는데 그걸 막 완전 문법의 신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영어에서 어휘의 의미와 자연스러운 관용어 같은 걸 자연스럽게 암기해서 복습하는 시간이 배제되고 문법만 파고 있는 거예요 문법 문제는 여러분 점수를 깎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먹이진 않을 거예요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토익의 고인물인 제 말을 믿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제가 미친 듯이 많이 갔다 왔고 수많은 만점을 제가 인증을 했어요 제 개인 SNS에 근데 확실한 거는 문법은 미친 듯이 공부해도 내 점수가 확 느는 느낌이 없어서 미치겠어 근데 몇 개를 틀리면 내가 이렇게까지 깎아야 되냐? 이런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법 문제는 여러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지 너무 삐리 꽂히시면 어휘의 가산점을 우두두둑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됩니다 균형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풀어준 문제는 104번이라고 써 있어요 테스트 2라고 써져 있는데요 ETS 기출문제집 천재 3판 완벽 분석이라는 제가 유료 인강을 찍었더랬죠 근데 거기서 몇 문제가 랜덤 발취된 거랑 제 900 플러스인가 800 플러스인가 뭐 이런 강의가 있어요 하여튼 제 거 버물버물 해서 랜덤으로 발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이 문제집이 있었던 문제에서 어떤 게 싱크로가 겹치더라도 여러분이 풀어봤던 패턴의 문제더라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만점이 많이 있는 꼴의 만점자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프레치하고 어느 정도의 뇌를 쓰는지를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104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 문제 빈칸드의 figures가 있네요 figure 품사 알아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part 5는 잘 해석을 안 합니다 part 5는 어떻게 해석을 안 해 해석으로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 문법 문제 몇 개 정도지 너도 어휘 문제는 냅다 해석하겠지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파트가 part 5밖에 없어서요 제가 part 6, 7은 눈뜨고 자요 천천히 익습니다 근데 part 5만 미친듯이 조금 빨라요 꼴에 제가 part 5를 2, 3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미친듯이 암기한 뭔가가 있을 거고요 많은 훈련을 거쳤겠죠 근데 제가 훈련한다고 설쳐봤자 part 7은 요즘 무내력의 신에다가 어휘가 미친듯이 꼬여서 나오고 뉴욕헌지 뭔지 모르겠어서요 천천히 안 읽으면 제가 제정신에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part 5는 저는 빈칸 앞뒤에서 풀릴 수 있는 건 먼저 도약합니다 다만 제가 외운 지식적 감성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외우고 산 적이 없으면 저를 통해서 배우시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한 거 외우세요 그러면 그것도 본인께 됩니다 빈칸대 figures 먼저 보겠습니다 figures 품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명사 겸 동사입니다 저는 품사가 더럽게 어려운 것 같아요 피규어는 수치니까 명사 아니요 수치, 인물, 이해하다, 결정하다 동사 겸 명사입니다 얼마나 짜증나게 근데 피규어는 명사, 동사지만 여기서는 명사예요 천만다행이야 왜냐면 저게 무조건 동사고 동 한 문장에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중복으로 그죠? 그럼 빈칸대 figures는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빵꾸가 났으니까 여러분 명사를 꾸미는 걸 뭐라 그래요? 형용사요 그러면 명사를 꾸미는 걸 형용사라 그러면 아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형용사 낼 거야 형용사 낼 거야 가만 있어봐 형용사 느낌이 되려면 셀의 PP로 솔드, 과거 분사 셀링은 동사 셀 뒤에 ING 그러니까 이제 셀링은 형용사 중인 능동 분사 감성 솔드는 수동 분사 감성 자 그럼 figures가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figures가 사람에 의해서 판매가 된 수치니까 판매된 거니까 솔드 figures 이러고 틀리면 아 짜증나 나 영포자인가 봐 그렇죠 여러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뷰티 워먼이 뭐야 뷰티 워먼 구려 당연히 여러분 뷰티 워먼이 맞죠 웬만한 문법은 대세의 흐름이 있죠 그렇죠? 아웃사이더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인데 명사 두 번 넣으니까 열나 부리잖아 뷰티 워먼 구려 근데 뷰티 워먼 되게 좋아 그러나 저는 미친듯이 세일 들어가면 세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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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입니다 근데 뒤에 figures도 명사예요 세일스 figures 복합 명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의 그 한 줄 이론에 모든 운명을 거기다 걸고 여기를 벗어나는 게 나았을 때는 내가 배운 게 잘못된 건가 이게 왜 아닌가 아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정답일 때가 진짜 오지게 많아요 훨씬 100문제 중에 95문제는 형용사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섯 문제를 외우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웨델 포 캐스트 일기예복 커스터머 세리스 팩션 고객 만족 따닥 복합 명사야 복합 명사야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셀링 판매 강점 부분을 어떻게 잡을까요 셀링 포인트 이런 영어도 있지만 셀스 피규어스는 따닥이에요 복합 명사 몇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필기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쓰다가 팔만 떨어져 외우지면 말을 안 해 팔만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유튜브나 이런 툴을 통해서 보셨다면 유튜브에서 보셨더라도 와이뱀 인강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세요 포탈에 검색해서 그럼 와이뱀 인강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배너 롤링 되는 것 중에 박해온 7월 대비 특강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화면이 뜨고 그 상하단 어디 주변에 필기본 다운로드가 있을 겁니다 뭐하러 써요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외워 갖고 다니세요 sales figures 같이 읽죠 뭐 이건 뭐 민망할 거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말은 읽으면서 자기 거가 됩니다 sales figures 매출 수치 sales pitch 고급진 어이고요 영업에 관련된 어떤 권유 행위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이렇게 해보는 행동을 sales pitch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구현하자면 sales representative sales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형용사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명사 따닥으로 넣은 거예요 판매 영업사원이에요 representative는 대표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집 대표 직원도 되거든요 동의어 정리하세요 점수 몇 개 sales associate sales associate 얘가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 명사로 제가 판매 사원으로 한 거예요 영업사원 security reasons 보안상의 명목과 명분 이유 safety guidelines 안전 규칙과 지침 safety rules 얘도 안전 수칙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칙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 통제고 뭐고 외워놓는 거예요 복합 명사가 그러면 복합 명사는 400개 외워야 되나요 개수는 몰라요 근데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외워놓으면 그렇게 소설할 수 없다 그래서 예외에 대해서 내적 충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갑다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이런 거야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대세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떡하지 그걸 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외적인 복합 명사는 하나씩 내 템으로 득템하세요 그걸 독학을 하시든 뭘 하든 그리고 보기세 to sell 투부정사 행용사 역할 안 되나요 되죠 time to go 갈 시간이야 time to go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나 근데 어퍼서피아스가 붙는 걸 소유격 감성이라 그래요 근데 소유격이 붙으면 걔가 명사가 아니고 소유격화가 됐기 때문에 앞에 꾸밀 거 그것이 딱히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 넣어봤자 109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풀 것이야 109번 근데 109번 여러분 풀었어요 이거 지금 근데 아 몰라 됐고 해석이나 해 그럴까요 빈칸 뒤에 he has a dentist appointment 아 치과 진료 예약 빨리 읽어 내가 이 정도도 몰라 그러니까요 그럼 수준 올릴까요 이걸 누가 해석을 해요 당연히 삐지 이걸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당연히 삐죠 이거 문법 문제 특집전 아니야 문법 문제 특집전 아니냐고 예 제 눈으로 봤을 땐 문법 문제입니다 스펠링 다르니까 냅다 해석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아 저 강사 저거 실전 강사로 유명하대더니 이러니까 기초 얘기는 쏙 빼니까 못 알아듣겠군 그래요 실전 강사라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어동사 넣으신 거예요 빈칸 뒤에 주어동사 넣으신 거 맞죠 문장이 우왕 나왔네 근데 빈칸 앞에 미스터 리오 리아 오빠 윌라삐 이것도 주어동사 아니에요 지금 주어동사 두 번 넣으신 거예요 주어동사가 눈에 두 번 필터링 되는 건 어떤 애가 마침표 점 하나로 퉁치면서 두 문장을 이어준 건데 주어동사 두 번 이어주는 건 접속사의 권할 관할 영역입니다 following 형용사 혹은 전치사 미친듯이 캐내면 명사까지는 해먹겠네요 including 전치사 동사에다 ing 붙인 어떤 괴물 보기 뒤에 likewise 부사입니다 근데 보기 뒤에 because 접속사입니다 이건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품사 몸뚱아리가 안 외워져서 그래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거 열받아다 할 때가 아니에요 외워서 본인 걸로 만드세요 일초 쾌감을 먹어야죠 주어동사 두 번 나오는 거 사이에 들어갈 건 접속사 뿐이야 근데 부사 나부랭이는 콤마도 없이 문장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건 개불 안 될 것이야 likewise가 이와 같이 유사하게 구 보고 일단 부사야 이거부터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following은 next의 대용으로는 다음 번에란 뜻으로는 형용사고요 after 대용으로 뭐뭐 이후에 일 때는 명사 똥똥똥만 끌지 주어동사는 진짜 너무 못 그려 전치사입니다 including은 뭐뭇을 포함하는 이란 뜻으로 동사에서 ing를 붙이는 변형 문법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전치사 감성 특집전입니다 역시 단어 똥똥이만 끌겠죠 likewise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접속사 근처도 못 가고요 접속사 흉내 내바짝 부사 나부랭이인지라 이 문제의 정답은 해석할 필요 없이 덴티스 어페먼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오피스에 오지 않을 거야 를 읽지 않아도 정답은 because입니다 자 이제 112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볼까나 112번이라는 문제를 보니까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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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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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려 구려 많이 구려 be 그래서 제가 꼬래 part 5를 빨리 풀려면 저도 이런 세뇌 정도의 맛은 있어야죠 제가 뭐 원어민도 아니고 뭐하러 이걸 다 읽어요 제가 해석을 하려면 해석은 미친듯이 발장구하면서 part 7 때 읽어도 미친듯이 읽어도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제가 왜 part 5에서 해석의 기교를 뽐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서 before 품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애예요 생각보다 I haven't met him before 마침표 이럴 때는 부사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마이너리티 감성이니까 조금 토익용으로 올릴게요 마침표 바로 앞에 등장한 before이 아니면 콤마 바로 앞에 등장한 before이 아니면 보통은 어떤 말이 뒤에 남았을 때 before은 툴 중에 하나예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를 해먹어 둘 다 해먹어 근데 전치사는 단어병만 끌고 접속사는 주어동사 우왕을 끌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 begins도 동사고 must begin도 동사면 동사로 넣으면 왜 안 돼요? 동사로 넣으면 왜 안 돼? 접속사가 문장 끌 수 있고 문장의 신이 동사인데 동사 들어가면 왜 안 되냐고 안 되죠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는 어디로 유배보낸 거예요? 주어는 도대체 어디로 가출한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고 명령문 하면 안 돼? 명령문도 안 돼요 지금 명령문으로 그냥 begin이라는 복이 있지도 않아 must랑 s가 덕지덕지 붙어서 원형도 아니야 근데 원형이 설령 나서도 안 돼 접속사들은 중간에 낑겨서 들어갈 때 자기 뒤에 문장은 명령문을 거부합니다 자기 앞에 문장이면 뭐랄까 자기 바로 뒤에 주어 없는 거 상상불가에 후나 위치 같은 나부랭이 빼고는 막 됐! 이딴 거 빼고는 전에 후에 만약에 뭐 때문에 이런 뜻을 발휘하는 온전한 접속사들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없을 때 동사 넣는 행동 자제하세요 자 그러면 투어 동사 원형 안 돼? 예 안 돼요 이유는요? 그냥 안 돼요 전치사들은 기본적으로 투어 동사 원형 열나 싫어해요 본인이 공부하셨을 때 투어 동사 원형 투어 동사가 명사적 역할도 된다고 하던데 응? 그 명사적 역할 돼도 I want to go home 동사 뒤에서 뭔가 사부작 이런 거지 전치사 ing는 될지 몰라도 전치사 투어 동사 원형은 없어요 B4 투어 동사 원형을 전 시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원어민이 사용하는 걸 본 적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B4 ing는 정말 고인물처럼 봤다 근데요 ing가 동사 뒤 ing 동명산지 분산지 미칠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어가 양쪽에 겹쳐서 주어가 유가 생략됐으니까 동사 뒤 ing 현재 분사 구문인데 나 분사 구문 모르니까 빨리 얘기해 뭐 이게 아니고요 ing 흥분하는 애들을 좀 외워놓으세요 영작할 때도 먹고 살 수 있어 우리가 B4 뒤에 주어 안 넣을 거면 때로는 행위의 나열은 잉잉거리는 걸 좀 잘하기도 해서요 B4 ing after ing는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토익에 80번은 나왔겠네요 정말 80번은 그리고 when ing 가능합니다 while ing 가능하고요 참고로 whe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어랑 B 동사를 한꺼번에 다 합성하는 쿨병의 말기에 시달리면서 목적어가 없을 때는 when ppe도 가능할 수 있고요 while이 뭐뭐 반면에 라는 뜻도 있는데요 동안에 라는 부대 상황로 일시의 while ing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while ing, before ing, after ing 아 얘들은 완벽한 문장 구성할 게 아니고 뭔가 말을 구형체로 남길 때는 잉잉거리는구나 이것도 알아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없이 without ing 뭐뭐 하자마자 upon ing 뭐뭐 외에도 in addition to ing 뭐뭐 대신에 instead of ing 뭐뭐 이래로 since ing 때문에라는 뜻의 sense는 주어동사가 완벽히 보이고요 생략을 안 하고요 뭐뭐 하는데 있어서 뭐뭐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미일 때 in ing 뭐뭐에도 불구어 despite ing 그런데 ing들은 보통 능동의 피를 꾸액거려요 그래서 능동의 피인 애들은 정확한 하나의 품사가 아니라 변형이 걸쳤을 때 자기 몸 뒤에 지 원래 소식적 버릇이 남아서 능동피들은 원래 목적으로 끌고 다니거든 그래서 뭐를 잉 하는지 목적어가 남다 보니까 installation은 저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ing를 되게 잘 끌지만 ing 뒤에 그 ing 응 이거 뒤에 목적어 뿅 이런 순 있어요 이거는 인지해 놓으세요 115번 풀겠습니다 삐잖아요 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있나요? 아니야 이거 해석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찝찝해 하지 마세요 빈칸 앞에 even을 넣으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보기를 볼 줄 아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ven은 ly가 없어도 부사로 쓸 수 있고요 때로는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이랑 고른이란 뜻의 형용사도 해모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c 딱 보기를 보자마자 abc 딱 보기를 보자마자 뭐야 이거 이렇게 딱 봤을 때요 er로 끝나는 거 est로 끝나는 것도 나대고 있을 때 이거는 추억의 문법 비교급 and 최상급 이 꼽사리가 꼈다는 것에서 even은 원래는 심지어 조차도지만요 최상급 앞에서는 심지어 이런 사람조차도 이럴 수 있어 라는 예외없음을 강조하는 최상급 예를 들어서 even the most experienced person 가장 경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can make some mistakes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even은 사실 뭘로 유명하냐면 비교급을 미친듯이 꾸민다 비교급 앞에 들어갔을 때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게 전부 다 훨씬이야 원래의 뜻을 망각이야 그래서 훨씬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숫자 앞에서의 great는 많은, 큰 의미인 것이 훌륭하냐? 아닙니다 그리고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여기까지가 상당이에요 그래서 그냥 더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더 이래 근데 코딱지만큼 더 이래 slightly 약간 이런 애들이 비교급을 정말 잘 꾸며요 근데 최상급도 이분이 의미를 다르게 해서 꾸미려면 보통은 형용사로 이루어진 최상급은 앞에 더가 붙습니다 1등을 강조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여기서는 greater이 이겼을 거예요 몇몇 커뮤니티가 늦었어요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그러나 로드 클로젤이 어펙티드, 타격을 미쳤어요 훨씬 더 많은 수를 이게 뭔 얘기야? 뭔 헛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래도 정답은 greater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22번 가겠습니다 빈칸 뒤의 complete를 먼저 봤고요 저는 S로 끝났다 S가 지 몸통아리 뒤에 남아있다는 건 지 단복수피가 구역되는 거예요 근데 단복수피를 갖고 있는 건 딱 두 놈이에요 명사 아니면 동사 근데요 얘가 명사면 The Online Training 이거 뭐야? 명사, 더 명사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complete는 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짜증나는 이유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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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동사입니다 명사기엔 또 명사, 어, 명사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형용사로 볼까요? 핸섬, 어, 맨으로요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중간에 어, 낀기면 큰일 나요 핸섬, 어, 맨, 굴이죠? 핸섬, 더, 맨, 더, 굴이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어, 더가 남을 리가 없거든요 receive도 동사입니다 지금 동사 두 개 넣으신 거예요 동사 두 개 넣었다 근데 어, 콧마고, 콧마고 넣으니까 미치겠다 아니 콧마가 없어도 동사 두 개다 동사 두 개다 그래서 문장 안에 문장을 보자기로 쫌 맸든 버무렸든 머리를 이쁘게 따줬든 내가 알 바 아니지 동사가 두 개면 일단 뭐야 지금 이거 이거 뭐야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WH 머리 삿갓을 평 쓰거나 뜻도 없는데 여기저기 나대는 됐 이런 거는 문장 두 개를 그렇게 갖고 놉니다 이 돌 뭔데? 이 돌이 뭔데? 이 돌이 둘 중에 하나 얘가 어느 쪽이든 뭐여? 이 돌은 문장 두 개 절대 못 끌어요 이 돌 A or B에서 O월이 지가 혼자 끌면 모를까? that, whichever WH가 들어가고 ever로 끝나는 것들은 whoever이든 whatever이든 when ever이든 복합관계사랑 접촉사는 다른 거거든? 아니요, 모체는 비슷해요 일단 문장 두 개 끈다고요 근데 whichever하고 뜻도 없는데 멋대로 들어가는 됐의 싸움이다 음, 됐이죠 이거 괴물이다 whichever 실 예로요 who ever 갖고 얘기할게요 이거 분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분리해보세요 이거 합성어거든? 분리해보세요 귀찮게 하지 마라 who를 강조했으니까 who plus ever 아닙니다 who의 강조용법은 맞지만 whoever를 괴물로 나누잖아, 두 개로 anyone who 참 상큼해 신박해요 다시 이거 쫌매, 머리 쫌매 whoever 다시 머리 풀어, 해처 anyone who 그래서 whichever도 문법적인 어근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anything that everything that 중에서 anything that 이럴 수도 있어요 지 몸 안에 명사 네 장도 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명사 개뿔 필요 없어 ever이 붙는 wh는 앞에 명사가 딱히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완벽한 문장 사이를 강조하는 whenever, wherever을 제외하고는 whichever, whoever, whatever 이런 애들은 앞에 명사 없을 때가 훨씬 많고요 텐담스예요 대신 사람도 갖고 오나요? 사람도 받아칠 수 있어요? 네 사람도 가져오고 미세먼지도 가져오고 뭐 이상한 거 다 갖고 와요 쓰레바도 가져오고 다 갖고 와 거기다 공기도 가져오고 전 지구도 가져와 사람 잡을 그볼도 없어 저거 저 대슨여 그러고 대시 주격도 메꿀 수 있나요? 뒤에 동서부터 얘 주어를 메꿀 수도 있고요 뒤에 문장에 목 저거 빠진 걸 메꿀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럽게 완벽한 문장도 끌고요 사람 잡아, 사람 잡아 근데 대슨여 얘한테 아킬레스 거는 이거야 콤마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앞에 콤마가 끊기면 얘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진다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서요 콤마로 끊기면 그렇게 얘가 오들오들 떨어 날 이어라 나는 이어라 이러고 있어 그래서 콤마를 싫어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정말 능력이 대단한 앱니다 누세요 대수로 125번 하겠습니다 빈칸 아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응?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별표를 그리다가 지금 책강이 종료돼 별표만 그리다가 화면을 그리다가 종료돼 응? 무수한 별을 그리다가 왜 그러냐고요? 내가 토익시험에서 몇 점이 깎이는지 궁금하다 내가 내가 만약에 실수를 여러 개 했을 시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깎이나 라는 환별을 느끼고 싶다 틀리면 돼요 이거 4개만 틀리세요 이런 거 4개만 틀리면 미친 듯한 고공낙하가 있어 제 악담을 기분 나빠하신다기보다 절대 안 틀리겠다는 오기로 임하세요 능동태 수동태 구별 못하시면 아련한 감성 부릴 시간에 감점이 미친 듯이 올 겁니다 이건 절대 안 틀려야 돼요 절대 안 틀려야 됩니다 빈칸대 언틀이 나왔는데 언틀이 뭐뭐 까지고 뭐가 알 바이다 전치사든 접속사든 알 바 아니다 문제는 뭐를 딜레이하는지 쌀알 하나도 없네 쌀 하나도 없어 공기 가만히 하나도 없어 뭡니까 이게 웬만한 동사들은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을 겁나 잘 끌어요 근데 뭐를 딜레이하는지 목적은 없으신데 목적어가 없다 수동태 넣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죠 수동태 넣으세요 본인이 디펜드온처럼 외운 자동사 감성이 아닌 무수한 떨거지 타동사들은 싹 다 목적어를 간절하게 절실하게 파고듭니다 목적어 없이 끝나면 얘 너무 서러워요 목적어가 없이 바로 뒤에 전치사가 붙어있다 근데 그 전치사 내 것도 아니다 음 바로 뒤에 명사 없으면 수동태를 일단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동태는 pp 아닌가 아니요 동사로서라니까요 동사 수동태는 여러분 시의제는 발로 치우고도 이겨버립니다 등수동태가 수동태는 여러분 반드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동사일 때 ed만 갖고 응본하시면 안 돼요 have 따위에 응본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고 뭐고 일단 비동사를 찾아요 얘 몽떡아리 하나씩 분리해서라도 비동사를 찾아 능동태입니다 끝에가 ed로 꽂나 pp pp bing 안 돼 bpp 그럼 c백개 더 돼 그럼 c백개 더 돼 능동태 수동태 구별 못하면 엄청난 감점이 있고요 뭐 조동사 will do 동사 원형 have가 아니라 비동사 저지고 ed를 붙이라고 have pp had ppi 라고 근데 have been pp 이렇게 중간에 비동사 곱사리라도 껴주라고 그래야 수동태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능동태야 내가 할 뻔해요 동사일 때 싹 다 능동태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안 되니까 b는 원래부터 오답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will have pp 라고 해서 미래 완료라는 시제도 있어요 근데 비동사 개뿔 없어서 능동피니까 문제인거지 이제 111번 한다 111번 음 빈칸 뒤에 two candidates니까요 nether 맞습니다 두 명이니까 둘 다 아닐 때는 nether 맞다고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nether of라는 말이 되나요 예 그러면 nether a nor b 제가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nether a nor b에서 nether 없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nether 따위가 있던 말도 할 바야 nether이 nether도 지원자 연락 잘 써요 nether 하고 nether은 영혼의 단짝이지만 없다고 망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가장 구린 것이 바로 nobody of 와 nothing of 입니다 body of thing of 연락 구려집니다 지저분한 걸 싫어하거든요 오브가 오브는 담백하고 깔끔해요 오브 귀요미 오브 앞에서 내 뒤에서 배경을 뽑아서 네가 감히 주어를 해 야 너 한 단어짜리 들어가라 나 지저분한 합성은 세상 질색이야 난 깔끔하니까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했을 때 some of는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something of라고 했어요 somebody of 뭡니까 처절하잖아 some of all of each of many of 이렇게 쓰지 누가 something of somebody of 누가 이래요 nobody는 no하고 body의 합성어입니다 오브는 깔끔이라 연락 싫어해 nothing은 낱뒤에 thing 붙이셨잖아요 합성어여 그래서 none하고 neither의 싸움입니다 neither은 either하고 나의 합성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neither은 한 단어입니다 thing, body 이런 걸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보기 시에 none도 정확한 명사예요 근데 none of 는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만 개수가 두 개로 정해지진 않아요 복수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개가 다 아닐 때 한 번의 부정으로 깔 수 있지만 그러나 none of는 수의 구애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되는 애가 없다 둘 다 지금 그래서 정답은 neither입니다 both of도 되고요 either of도 되고요 either of도 돼요 근데 body, one thing은 좀 조심해요 그러니까 some of는 되는데 someone of, something of, somebody of가 다 안 돼요 근데 여기서 one은 one thing, body의 someone, anyone, everyone 이런 거의 원인데 every one of하고 each of는 또 예외입니다 예 이거는 지저분해도 오브가 켠을 내줘 들어와 왜냐면 여기서 one은 사람을 만드는 대명사 one의 everyone, someone 띄어쓰기 안 한 everyone은 안 되고요 띄어서 every, 띄고 one은 된다 토 나와 every, 띄고 one, each, 띄고 one은 돼 이게 다른 건 안 된데 얘는 왜 되냐면 여기서 one은 하나라는 수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각각 하나하나 찌질할 정도로 하나하나 다 이럴 때만 이 숫자의 원인 띄어쓰기로 따로 나온 원을 제외하고는 합성이 돼서 한 단으로 비벼준 someone, no one, anyone 이게 아예 한 단으로 붙은 건 오답입니다 그리고 none of 수량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자 이제 117번하고 117번에 successful이 나왔고요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자매품으로 연락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successive 얘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형용사 피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문제나 상관없지만 successful이 형용사예요 다 풀었어요 beautiful 뒤에 빵구난 거예요 명사 넣으세요 형용사의 수식을 총알로 받아내려는 명사죠 그럼 명사 낼 거면 명사 중에 세상천지의 ED로 끝나는 명사 없다 없다 그리고 ED가 떨어지고 제일 짧은 얘가 동사 원형이어서 내가 동사 들어갈 자리가 개뻘 아니었다 치자 그러면 A하고 D입니다 그러면 아 귀찮게 하지마 강사 내가 지금 investment 사람이 아닌 투자생 그리고 investor는 투자자니까 얘네가 금손으로 어떤 연예인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대단한 연예인을 만들어내듯이 투자자를 성공적인 투자자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할지 내가 고민할게 사람인지 아닌지 그럴 시간에 여유가 있나 당연히 정답은 A지 당연히 A죠 왜 편파적으로 풀어요 왜 investment는 뒤에 S를 이쁘게 붙여놓고 왜 investor는 뒤에 S를 왜 안 붙여요 앞에 어가 없고 어의 모음 형태인 언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얘는 S도 안 붙여요 특히나 인구는 70억도 세는데 사람 명사 중에는 불가사니 개뿔일도 없는데 왜 안 붙여요 특히나 일반 명사는 몰라도 사람 휴먼은 세셔야 됩니다 휴먼이 하나 있으면 어 붙이시고요 앞에 어가 귀찮아요 그럼 몸이 S로 끝나세요 애초에 people, children처럼 복수의 집합명사 몇몇 찌질한 예외 매고는 S 붙이세요 사람 명사인데 어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앞에 동격 신분에 as가 붙을 때입니다 as CEO, CEO로서 이렇게요 그때는 굳이 as a CEO 아니래도 되거든요 근데 as라는 이상한 놈이 없으면 웬만해서 어 좀 넣으세요 사람 명사 앞에 어가 없으면 S 좀요 근데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세지 못하는 개념이 있는 명사가 실제 영어에 많다면 그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닌 것들만 장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바시멘트는 실제로 불가산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토나우는 실제 영어에 따르면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사의 길로 엠바시멘트로 잘 지가 세놨어요 그죠? 근데 엠바시멘트는 지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닙니다 쟤 무조건 셌어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겁니다 해석은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이 문제 문법 문제인데 그죠? 자 이제 118번이라는 문제 풀 거야 얘 들어왔다 지저분하네 시잘대기 없어 얘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시잘대기가 세상에서 죄로 없는 게 얘야 얘 진짜 시잘대기 없잖아 비교급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 형용사도 쓰고 일반 부사도 되고 제정신 아니야 제 그래서 모어른 뒤에 명사가 오면 명사 내가 꾸며줄게 가만히 있어봐 막 이래 근데 형용사가 들어가면 형용사야 내가 오늘 꾸민다 너를 막 이래 근데 부사가 들어가면 너 얘 내가 또 너랑 나랑 친구 막 이랜다니까 진짜 구려 명사 나도 좋아 형용사 나도 들어와 부사나 안녕 막 이러고 있어 진짜 꼴배기 싫어 그래서 어떤 하나의 품사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 갖고 놀 때야 이 문어발을 치워 이거를 앞으로 시험장 가서 품사문제 모얼 바로 뒤에 빈칸은 모얼은 무시하세요 사뿐하게 그리고 앞에 구성을 보세요 valentrade 라고 하는 게 주어인 것 같고 주체 회사 이름인지 뭔지 알 바 아니고 managers 관리한다 뭐를 고객의 계정들을 accounts를 주동목 겁나 완벽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은 내 시잘대기 없는 빈칸 conservatively 더 보수적으로 수치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더 작은 수치로 근데 조금 더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든 뭐든 여기가 중개업체 회사인가요? 이거 알면 뭐 나아져요?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모르는 영단어는 앞으로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쫄지 않고 C로 갑니다 뭘 그리고 매우란 뜻의 so 그리고 이 to가요 이 to가 아니고 t o t o o야 너무 매우라는 t o to 그리고 very 뭐 이딴 애들은 형용사가 와도 되고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알아? very도요 매우란 뜻의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란 뜻의 형용사도 돼요 바로 그 방 있죠? 그 방 the very room 맨 처음 바로 그 시작 때부터 at the very beginning 된다고요 그러니까 very도 형용사 마저 돼서 배신감 쩔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애들은 뒤에 여러 품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품사 문제로 얘들 바로 앞에 나오면 얘들 무시하고 그 앞에 구조로 더 탄탄하게 푸시는 것이 맞습니다 120번이라고 써져 있는 분들 그거 근데 빈칸 앞에 of the people who have publicly introduced 그거 알지? let me introduce me 라고 그럴 거야 무서운 거 알지? let me introduce me 어? 구린 거 알잖아 let me introduce me 나를 내가 나를 소개할게요 나 안에 또 다른 나 나의 자아 분열 뭐야 I love me 나 두 명 귀신들님 그래서 I love myself 가 맞거든요 그래서 introduce가 나오면 보통 뒤에 셀프가 붙을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는 of the people who have publicly introduced 여기서 people 그 앞에 of도 좀 외워놓으세요 요즘 토익에서 좋아하니까 of는 양쪽의 명사를 나열한 게 아니라 처음 머리에 쏙 나온 of는 among 하고 똑같아요 뭐뭐들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 있냐면 악 물려서 who가 뒤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이긴 사람인데 공공연하게 대대적으로 자기소개를 한 사람들 자신을 받아치는 셀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people 자체를 받아치는데 굳이 여기 introduce 라는 동사가 있고 후가 주격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이어줬는데 introduce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또 구리게 주어를 데이를 또 넣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빈칸 뒤에 at이라는 전체 다 나오려기만 두시고 감히 소유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유격 강조한 b도 구려요 자 their their own 둘 다 소유격이에요 my car 내 차 손도 대지마 나만의 차요 my own car 내 회사 my company 야 정말 내가 피눈물을 쏟아보면서 내가 그냥 직접 다 하나하나 고스란히 읽은 나의 회사다 my own company my own이든 my이든 둘 다 소유격이라서 명사 한번 뻥 나와주는 게 좋고요 다만 소유격 더하기 on이라는 표현은 자체적으로 앞에 자신의 앞에 뒤에 말고 앞에 전치사 on이나 of가 오면 on my own 그럼 by myself 의 동의어가 되기도 하고 of my own 하면 mine 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개뿔 그냥 소유격 되는 거예요 지금 on도 of도 없고요 있지도 않잖아 어차피 그래서 임재정답은 그냥 목적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칠 수 있는 격에도 self는 들어갑니다 self는 완벽한 문장을 메꿀 때만 쓰는 게 아니라 self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격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people who를 그 자체로 하나의 day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니까 그러니까 Mr. Kim이 나오면 he로 생각하고 Miss Kim이 나오면 she로 생각할 수 있듯이 격문제가 나오면 이걸 앞에서 회귀할 수 있는 대상이 뭔지를 보셨다가 이거 자체도 데이로 표현이 가능한 성분인데 그 뒤에 또 데이의 목적격을 찾으라고 하면 됩니다 self하는 거죠 122번 빈칸 앞에 스프레드쉣 이게 뭐 스프레드쉣이 무슨 표 같은 건데 무슨 종이 같은 거 내가 알 바야 근데 빈칸 뒤에 데이터 데이터지 내가 알 바야 근데 아아 조용히 해 강사 스프레드쉣이 주어야 주어야 된 동사 나 동사 넣게 단수동사 컨테인드로 현재 시작할까 컨테인드 과거 시제로 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너무 아까워서 잠도 못 자 이걸 내가 나중에 어떤 어떤 복원된 거나 정답에 어떤 공개된 걸 봤을 때 진짜 너무 열받아 야 나 이걸 못 봤냐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디에 무조건 동사라는 강박을 하시지 말고요 동사가 이미 나왔는지 확인 좀 합시다 그럼 동사가 이미 있으면 지금 동사도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요 스프레드쉣이 명사 맞죠 데이터는요 얘도 명사요 저기요 명사 명사 사이에 이 디늄은 진짜 우리 큰일 납니다 틀려요 아닐 경우 없나요 말도 안 되는 모든 용리에서부터 궁색한 용리까지 다 찾으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토익에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명사 명사 뜯으면 ing가 킹왕짱 먹을 텐데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나요 명사 꾸미는 걸로요 형용사는 명사 양쪽에 꾸미시면 안 되죠 그러면 woman beautiful girl 이것도 돼요 woman beautiful girl 이거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요 형용사는 명사를 한쪽만 꾸미고요 오히려 pp도요 양쪽에 명사 있으면 앞에 것만 오지게 꾸며 내가 뒤에서 앞으로 아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꾸며 그러면 ingpp는 명사 명사 사이에 낀겼을 땐 자기 앞에 것만 꾸미지 뒤에 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에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남은 건 또 두 번째로 꾸며주게 기다려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 몸뚱아리 피를 봐라 능동의 피가 꾸액꾸액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앞에 거 꾸미면서 너는 내 목적어로 낑겨서 들어와 이거 ing밖에 못한다고요 pp는 목적어가 없는 수동 p입니다 수동 p에서 출발한 애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수는 있어도 지 뒤에 목적어가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 명사 풍요롭게는 못 나와요 그래서 양쪽에 명사 있는 건 명사 명사 사이를 이어주는 in on at to with 같은 전치사 가능 그 다음으로 의심할 건 ing입니다 앞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뒤에는 자기 목적으로 끌고 근데 여기 지금 전치사 in on at 이 단계에 껴있는 보기가 아닌데 이거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답이 c가 되는 거예요 여기 3번에 간혹 복합명사 왜냐면 봐봐 travel reimbursement request form 4개예요 출장 경비 상환 요청서 4개예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최대 4개까지 되기 때문에 하다하다 할 일 없으면 차라리 명사나 덜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가 더 들어가는 복합명사 4개까지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ing가 가장 유력하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spreadshee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7번 미쳐버린다 정말 미치겠네 진짜 employee 안셉니까 employee 주원구 알겠고 안세요? 제가 인구 70억도 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셉니까? 직원이 한 명이면 unemployee지 어느 외에 가출했댑니까? 그리고 employees는 왜 아니야? 이거 정신을 차려요 제발 이걸 제발 정신을 차려요 고급진 문법 먹지 말고 이거부터 정신을 차려요 사람은 곧 죽어도 세라니까 지금 뒤에서 꾸밀 때입니까? employee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명사가 반쯤 이상해져 있을 때 아이고 너도 제정신 안 했다 너 어쩌려고 이러고 있니? 단복수 개념도 없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 가봐 비켜봐 저리 가 이래갖고 붙는 것도 또 다른 명사만이 하는 거야 복합명사야 이거 근데요 복합명사인데 지금 앞에 어니 가출해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생해서 내 몸뚱아리가 S로 끝나는 걸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직원 복지 혜택으로 employee benefits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employee를 설령 앞에 어니 없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본인이 일단 employees라고 안 하면 저거 단수피인데 동사 included에 S 안 붙입니까? 동사는 S 붙인 게 단수예요 she like가 아니고 she like 쓰잖아 그죠? 이런 거 틀리시면 큰일 나요 연마하고 복습해서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직원 복지 employee benefits 여기선 복지 직원이 회사를 때려치지 않고 계속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고 거기 잘 다녀 직원 유지 보유 employee retention 고급입니다 직원의 적극 참여 employee participation 직원 업무 능률 생산성 빡 employee productivity 근데 benefits는 S를 붙였는데요 retention participation productivity 제가 지금 S를 안 붙였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불가산 P가 잘 흘러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 많지 않으니까 너무 쫄진 맛이되 스스로 학습하는 툴을 갖고 공부할 때요 앞에가 사람 명사 뒤에가 일반 명사로 복합 명사 됐다 칩시다 근데 사람 명사인데 앞에 어가 없는데 이게 뒤에 명사가 나대면서 S도 안 붙여 그러면 뒤에 명사가 불가산이라는 얘기예요 새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앞에 어가 같이 누락되는 그런 괴력이 발휘된 거지 그런 식으로 불가산도 득템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114번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한번 또 풀어볼게요 빈칸두의 미스텔 카마오 해즈 웍트 주어동사 맞죠 니돌 치워버리자 어 나도 동의 강사야 나도 동의 니돌은 노월 없으면 죽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노월 없어도 된다고 근데 니돌이 저게 최대치로 머리 끝까지 올려도 머리 끝까지 쫓매도 제가 부사까지는 되는데 접속사가 안 돼 근데 빈칸두의 해즈 웍트도 보이고 저 해즈 네버 테이큰 해즈 패피 두 번 봤거든 지금 동사 두 개 끌 거거든 지금 콤바로 끊겼어도 마침백점은 하나거든 여기 버무려야 되거든 조물조물 하나의 문제 안에 그러면 주어동사 두 번 갖고 놀라면 접속사더라고 접속사하느라고 근데 부사 따위가 들어가서 뭐예요 그래서 최대치가 부사인 니돌 치워버리고요 정답 올드워로 가죠 뭐 올드워로 가지 뭐 얼마나 쿨해요 알았다 강사야 벗은 등이 접속사로 앤드랑 쌍벽 위에 용어상박으로 쌍두마차로 그러나하로 시작하면 구리니까 치운 거죠 예 맞습니다 앤드로 문장이 시작하거나 벗으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반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해도 누가 벗 누구 이러기 시작합니까 아 알았다 강사야 그럼 옛은 아직이란 뜻의 부사라서 너가 지금 접속사 낼 거라서 비록 뭐뭐 했지만 이라는 접속사 올드워로 같구나 그건 아닌데 옛도 접속사 잘해요 근데 옛이 접속사 할 땐 아직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러나라는 뜻으로 벗하고 토 나오게 똑같아가지고 벗하고 옛은 접속사 할 때 동의합니다 저는 벗벗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똑같은 거 못 고르죠 그래서 올드워로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참고로 리더는 리더 오브도 있고 아까 배운 대로 리더 에이 넣을 빼도 있고 근데 혼자서는 최대치가 부사입니다 접속사 역할을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19번이라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빈칸 뒤에 래노베이션스 오브 더 패슬러 르드 파이어 스테이션 뭐야 여기까지가 지금 이름인데 래노베이션스 오브 뭐야 씨 뭐야 얼드워 늘려 말한 거 아니야 저거 이게 얼마나 접속사의 핀데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캣볼 없는데 들어가 지금 뒤에 명사 똥똥이만 붙어있지 동사가 없잖아 그럼 문장이 아닌데 이거 들어가서 뭐해 그러니까 정답 인클루딩 그럼 인클루딩 가라 그러면 저게 빈칸 뒤에 래노베이션스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서 이 수리들 뭐 안되냐 안되냐고 예 안됩니다 일단 Always는 바로 치워버리죠 Always라고 하는 보기디는 항상이고 뭐고 제가 그건 관심 없어요 항상이고 뭐고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가 명사 꿈입니까 명사 꿈이 있는 건 형용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왜 넓게 보면서 피폐해져요 바로 뒤에 명사만 봐도 부사는 구린 건데 그럼 이거 빼고 나면은 This는 형용사 되죠 그리고 This에 복수가 가능해서 명사 꾸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수 명사를요 근데 형용사가 들어갈 거면 양쪽의 명사는 별도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콤마로 끊기든 말든 콤마로 끊기든 말든 Woman, Beautiful Girl 이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명사 두 개 이으셔야죠 콤마로 끊겼으니까 영혼으로 이어야죠 문장과 단어쪼갈이랑 끊겼잖아 그걸 이어줄 수 있으려면은 전치사요 아까 including 전치사 감성이 있다 그랬잖아 무엇을 포함하나 그래서 여기의 Renovations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줬나보죠 이제 121번이라는 걸 풀겠습니다 이거 C요 이거 C요 빨리 풀어야 돼 이 쾌감을 언제 맛볼 거야 하나하나 득음해서 예습문제 Unit 1, Unit 3-2 200문제만 풀고 200문제만 그 다음에 시험장 가면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빙이 비빙이 비빙까지 얘기하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비빙 PP는 수동태 진행형의 활짝거림이야 Part 1 LC에서 나오는데요 BPP 사이에 빙이 곱살에 길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동의 상황이 지금 현재 열라 진행 중 열라 열라 진행 중 막 이래 그래서 비빙 형용사 없어 그럼 I am happy가 아니라 I am being happy예요 being happy가 뭐야 빙할 시대도 아니고 구리잖아 그러니까 비빙 PP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동산지의 보호 역할로 행사 아니 아니고 그냥 비빙 PP야 대문 닫으면 돼 비빙 PP로 자 그 다음에 105번 풀고 써만 나왔다 써만 나왔다 얘 이건데 얘 이거랑 똑같음 접속사 아니에요 왔들어 갔으니까 아니야 아무리 WH가 P가 도사로도요 자기몸 바로 앞에 꼬깔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요 some, no, anything랑 버무러지잖아 조물조물 부사로 절라간다 그래갖고 somewhere, somewhat, anywhere, nowhere 전부 다 부사입니다 근데 얘는 무언가란 뜻이 아니고요 다소개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is 보이죠? 빼버려 s를 붙였다 띄웠다 하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의 확률이 높다면 부사 somewhat 뒤에 명사를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동사 is 뒤에 동사로도 컴퓨즈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럼 c하고 d 중에서 이건 무조건 컴퓨징이지 대절 앞에 비지털스까지 내가 오지랖 파면 뭐해 대 뒤에 our companies의 웹사이트가 내 집구석 두어다 근데요 웹사이트는 감정을 느껴요 못 느껴요? 갭을 못 느끼죠 그럼 웹사이트가 나한테 혼돈의 카우스를 얻어요? 걔가 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컴퓨징더라고 컴퓨즈는 어차피 명사라서 안 되지 근데 제가 이 쌀 때기분 얘기를 왜 많이 했냐면 컴퓨징하고 컴퓨즈의 싸움이 아니라 컴퓨징하고 컨퓨즈드의 싸움이 나와도 컴퓨징 가시라고요 the book is interesting 마치 the book is interested가 아니니까 이때는 목적어의 유무로 가는 게 아니라 이딴 걸 감정본사라 그래요 혼돈의 카오스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기쁘든, 즐겁든, 기분이 드럽든, 만족감이든, 감동이 쩔었든, 혼란스럽든, 당황스럽든 이런 식의 감정계열은 오히려 사람한테만 ED를 쓸 수가 있고요 사람 아닌 건 ING로 감정 유발만 해요 그래서 the book is interested는 틀렸죠 interesting 걔가 나한테 재미를 얻어서 놓고 재미를 줘야지 그게 자 13번의 빈칸 자리입니다 빈칸 뒤에 CAN BE DONE 이라고요? NOTHING 해요 근데 NOTHING 인데요 아 이거 하지 마세요 others another, the other, each other, any other, one another 어 됐어 다 안돼 other의 기본적인 P는 앞에서 내가 언급한 것들 말고 다른 이것들로 파생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내가 앞에 뭘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다른 뭐 이래 개뿔 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지가 우왕 이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ours 우리 건 될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요 나왔던 문법의 격이라고는 your 밖에 없고요 the merchandise는 불가산 명사로 상품인데요 이걸 갖다 격으로 바꾸면 it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we에 대한 감성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굳이 그걸 우리 거는 이렇게 하기로는 my book, 내 책을 줄여서 다시 한번 그거 내 거 mine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대명사도 개현상이 좀 떨어져요 우리 거라고 얘기하기엔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거가 뭐야 그걸 뭘 얘기하는 우리 거야 그래서 nobody 하고 nothing 에 싸움이고요 body 하고 thing은 둘 다 명사인데 body는 사람, human, thing은 사람 아닌 거 근데 사람이 do라는 말은 하진 않죠 그쵸? I do라는 말이 있지만 I am done 이게 뭐야 요리도 아니고 I am done 물론 할 수 있죠 나는 끝났어 It's done 이럴 수 있는데요 굳이 I am done to revise your order 이건 아닌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갈 필요 없어서요 오히려 사람이 아닌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전 또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빈칸 뒤에 revise your order 너의 주문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nobody can revise your order nobody can revise your order 어떤 사람도 네 order을 신이야? 못 고쳐줘 이제 와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닌 수동의 형태로 be done 하고 행위가 붙을 때는 여기서는 사람 아닌 물건이 필요합니다 행위로 그래서 nothing can be done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제 와서 난리야 약간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뭐야 이거 너 이건 뭐야 이거 진짜 이상한 문제네 뭐냐면 정답이 oneself거든요 이게 얼마나 열나 충격적이에요 나 진짜 짜증나네 그죠 아니 self는 앞에 걸 받아치는 거울이야 어? 그러면 I로 시작하면 myself 이랬잖아 그럼 it이면 itself지 너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one이 나온 적이 없는데 어디서 oneself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굴인데요 job interview 앞에 of 치셨어요? 그럼 단수명사고 it is에서 it이 뜻이 없는 가짜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가짜고 진짜고 있음 복수의 개념이 개뿌럽지 않아요? 근데 복수에서 나오는 데이에 나오는 데이에 나오는 데이에 소유격에서 소유되면서 데이에서 뭡니까? 받아칠 성분이 있었든 없었든 단 복수에 오르는 크나큰 감점을 받는데 어디 복수 명사가 있다고 그들의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뭐야? 자 WH 꼬깔콘을 썼지 근데 WH를 쓴 애들은 who's가 소유격 관계되면서 위치해 복합관계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문장 두 개 갖고 놀아요 근데 is라는 동사 하나는 있지만 나머지 동사가 없는데요 아니 이게 동사면 이게 주어입니까? 이상하잖아 가장 많이 물어봐지는 질문들 이런 거죠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the questions를 뜯어서 들어가는 형용사 같은 거지 여기서 동사 개뿌리에 밖에 넣어 있어요 왜 들어갑니까? 동사가 두 개가 아닌데 두 문장을 이어줄 일이 없는데 왜 들어가 어차피 they are so one of them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it is critical 이 가짜 주어들에 to 동사 원형 진짜 주어가 나왔을 때는 to 동사 원형하는 건 겁나 중요해요 이런 느낌의 critical이거든요 critical은 여기서 비평적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근데 중요하다는 필수의 강정을 줄 때는 그 내용은 사람이 해야 될 행위로 중요한 거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it is critical to prepare 준비가 빵빵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해 면접 때는 오리불이 하면 안 되거든 쫄아가지고 막 버벅거리면 안 돼요 면접을 볼 수 있는 건 사람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 Mr. Kim도 아니고 Mr. Lee도 아니고 Ms. Kim도 아니고 Ms. Bak도 아니고 People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개불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칠 대상은 없는데 Human의 감성을 넣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oneself입니다 근데 her self, himself하고 다르게 oneself는 자신 스스로가 이런 건데 남녀의 성별을 구해야 하지도 않고 누굴 받아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인데 스스로가 연마해라 스스로가 준비를 빵빵해라 이럴 때 한 번씩 관용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its self 말고 him's self는 앞에 Mr. Kim이 나와야 되고 her self는 앞에 Ms. Lee가 나와야 되고 them self는 앞에 복수명서 나와야 돼요 근데 when's self는 예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빵빵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특히나 자주 감독관들이나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미리 끌차고 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요 근데 whose하고 whichever 두 문장이 필요한 것부터 치우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 지금 자 이제 129번 By this time next year 알았어 삐잖아 그러면 얼마나 계속 질조야 얼마나 지금 내가 꼴에 자 by 봐두세요 by 뜻이 뭐예요 뭐 뭐 까지요 저도 알아요 근데 by가 뭐 뭐 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제 정신 아니야 by 서브웨이 by 버스 그러면 버스 타고 서브웨이 타고 신명나 근데 by ing 그 뭐 함으로써 제 정신 아니야 저거 by Mr. Kim, Mr. Kim에 의해서 근데 by가 by가 미래 시점을 끌면 내년 이맘때쯤 저러고 앉았다 그래서 뭐 뭐 쯤에 라고 해서 미래일인 next year이 나왔잖아요 근데 미래일인데 그걸 by를 붙여버리잖아 미래일에요 아 여기서 이 고인물시지의 미래완료 감성이 뽀악 나와요 by 아니면 by the time 이런 표현이 나와요 by the time은 접속사고요 by this time에서 this 때문에 이건 접속사까지는 아닌데 by 뒤에 미래 시점이 나왔을 땐 요또는 그냥 미래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요때쯤 되면 요러고 있겠지 뭐 이러고 있어 근데 요런 요런 여상한 감성을 하는게 미래완료입니다 뭐 뭐 때쯤에 라는 표현이 들이들어지면 by나 by the time 되게 흥분하면서 막 나 들어갈거야 뭐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기 보기 c 보이죠 is opening 현재 진행형은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미래를 대변할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이 진행만 되는 거 아니에요 I'm flying 나 날아갈거야 뉴욕으로 그게 조만간 며칠 후에 있을 일이면 I will fly만 되는게 아니고 I'm flying to 뉴욕 이거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아무리 일반 미래 설령 will open이 나와도 여기서는 희한하고 기괴한 감성 b가 이겨버립니다 by가 미래 시점을 끌면 내년도 이맘때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아마도 이루고 있겠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루고 있겠지 해결망지가 않네요 거기에 will have happy입니다 미래 완료는 함부로 정답되지는 않고요 미래 시점까지 걸리는 세월을 계산했거나 예를 들어서 내년 7월이 우리가 결혼한 지 10주년째야 이딴 짓을 했거나 아니면 by나 by the time에 보일 때 한에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by the time이라는 표현이 참고로 접속사일 때요 this 말고요 by the time이요 얘가 내가 집에 갔을 때쯤에는 식구들이 밥을 다 먹었었다 요지 또 해요 내가 집에 갔을 때쯤에는 이미 식구들이 밥을 다 먹었었다 막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기본적일 때는 과거 시제가 하나 나오면 더 과거로 땅 파고 내려가서 나머지 한 문장이 hat pp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hat pp가 과거 완료로 정답이 될 거면 나머지 한쪽에 과거일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by the time이 좋아하는 시제의 마법이 하나는 과거 하나는 과거로 또 땅 파서 대과거 아니면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늘어보면서 by나 by the time 같은 걸 끼면 하나는 미래완료 이런 거 알아두면 이런 마이너리티 감성 문제 미래완료는 함부로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 will have pp는 다섯 개 오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배운 거에서요 제가 정말 수업처럼 열심히 했는데 제 워딩이 되게 세요 그런데 현강에서는 저는 워딩이 더 세요 정말 되게 심해요 저 그리고 반말도 되게 심하고요 지금 여기서 하면서도 반말이 들어가고 너무 일상에서 쓰는 비속어 같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심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되게 신박하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왜 강사가 채통이 없이 이런 말투로 써?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되게 싫어해요 저 진짜 뻥 아니고 5분 만에 잘 수 있어 정말 5분 만에 고라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나 진짜 숙면이 그렇게 한다 불면증 장난 아닌데 그런 거 틀어놓으면 그렇게 자 목닭 소리 듣듯이 잔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저 자체가 집중력이 되게 구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저만의 문체 현실에서 제가 쓰는 문체를 써서도 그런 거에서 누군가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 1위 강사로서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호불호로 제가 모든 사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료 강의잖아요 그런데 유료 본 것처럼 저는 챙겨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포장하거나 하지 않고 제 원래 방식과 비슷한 걸 최대한 녹여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푼 문제 문법 감성 이런 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지금 저하고 문법 강의 특강을 1시간만 들으셨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각을 갖춰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포인트를 잡으면 문법에 너무 피폐지지 않고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틀린 문제 오답 정리 잘 하시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더 있고요 다른 영상은 이제 어휘로 간다 어휘 특집점은 점수를 먹지 어휘에 대해서는 박혜원만의 감성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특별 강의인 데뷔 특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강의에서도 뵐게요 감사합니다